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100일 넘는 대장정에 뜨거운 참여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과 비전의 치열한 경영장을 함께 만들어주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님과 정세균, 김두관 후보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경선 과정의 갈등과 아쉬움을 모두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흐름과 미래를 위해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사명도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깃발 아래 모두 하나가 돼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진짜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당과 후보가 혼연일체가 되고 170명 국회의원이 하나로 뭉쳐서 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적임자인지 또 누가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인지 준비된 후보, 준비된 정당, 준비된 정책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